고대 인류 문명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항상 지구밖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변함없는 열망을 가지고 별을 올라다 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죠. 특히 우리의 발달된 우주 기술 덕분이에요.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신비롭게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일까? 같은 질문이요. 이 모든 것은 약 10년 전에 나사가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을 설치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대고 찍기만 하는 일반적인 표준 망원경이 아닙니다. 이 망원경은 매우 진보된 장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주를 향해 거대한 창을 열어 우리가 이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었을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죠. 아마 학교에서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해 배운 걸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왼쪽에는 가장 약한 레디오파, 중간에는 가시강선,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오른쪽은 가장 강한 감마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이 아니라 감마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일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페르미 망원경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변두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감마선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언가가 은하수 바로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거의 10년 동안 아무도 이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이론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몇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빛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수색깃기 같은 암흑물질과 어떻게든 연관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물질의 존재는 수년 동안 이론화됐고 과학자들은 그것이 실제한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흑물질이 우주 전체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비교해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평범한 물질들은 우주 구성물질 중 단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8%가 궁금하세요? 그건 암흑에너지로 우주의 빠른 성장을 관장합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에 관한 건 다른 비디오 한 편을 만들만한 주제죠. 그러니 지금은 이 암흑물질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암흑물질이 사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종의 접착제로 작용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끈적한 물질 덕분에 은하는 갈라지지 않고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우리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 열린 우주 공간으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 볼게요. 피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자의 클러스트가 암흑에너지고 페파로니, 버섯 그리고 모든 토핑은 일반 물질과 은하다는 거죠. 끈적하게 녹은 치즈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데 바로 그게 암흑물질이에요. 아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색깔이 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단지 이 우주현상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방사선이나 빛도 방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물질이라는 단어를 물체로 이해했다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암흑물질은 발견한다 해도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저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과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같은 형태로 움직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 물질과 같이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빛나는 감마선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것이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몇몇 천본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은하수의 중심지역이 그렇게 강렬하게 빛나는 이유가 암흑물질이 그곳에서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 암흑물질의 소멸을 관찰한 적은 없지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현상에 대해 가설을 세워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암흑물질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감마선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그들이 찾고 있던 증거일 수 있다고 그렇게 흥분하는 거죠. 이론은 이렇습니다. 암흑물질의 입자들이 입자 가속계 안에 일반 물질 입자들처럼 충돌한다면 그들은 서로를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감마선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포함한 다른 입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 신비로운 빛이 암흑물질의 소멸에 의해 생성된다면 감마선 입자들은 우주에 고르게 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는 그들이 뭉쳐있는 모습만 보였죠. 그래서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게도 암흑물질을 기반으로 한 이론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왜 은하수가 빛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한 그룹의 밀리세컨드 펄서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초당 약 천 번 회전하는 거죠. 기별 펄서는 빛을 너무 적게 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무리의 펄서라면 얘기가 다르죠. 펄서라는 주제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등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등대의 역할은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방지하는 거죠? 펄서는 우주의 등대와 같습니다. 물론 우주선이 충돌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것보다는 펄서가 집중된 빛을 발산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로에 들어가야만 펄서를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중성자별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 별들이 우주에서 펄서를 내보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4배에서 8배 정도 큰 초거대 별이 죽으면 초신성이 되거나 블랙홀로 변합니다. 하지만 태양 질량이 3배 정도 되는 별은 그렇게 될 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붕괴돼서 중성자별이나 펄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전의 별은 훨씬 작아집니다. 그 결과 회전 속도가 크게 증가해 이런 우주 천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펄서는 밀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만약 이별의 생명체가 있다면 만화책처럼 2차원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표면에 있는 모든 것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펄서들은 자신만의 행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펄서들이 어느 날 그 행성을 잡아서 원래 행성의 궤도에서 끌어낸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 은야계에는 10억 개 이상의 중성자별이 있으며 그중 약 20만 개가 펄서입니다. 만약 펄서가 언젠가 우리 태양계에 들어온다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나쁜 상황이 될 겁니다. 회전하는 신입자는 행성들을 궤도에서 떨어뜨려서 대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조수를 일으켜 말 그대로 지구를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도 잊지 마세요. 만약 펄서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 빔 하나라도 지구를 강타한다면 몇 분 안에 오존층 전체를 파괴할 거예요. 오존은 이 행성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오존이 없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라서 다행입니다. 휴... 첫째, 앞서 말한 행성을 파괴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펄서가 지구와 상대적으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중성자별은 여전히 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펄서는 우리 행성과 일렬로 정렬돼야만 무시무시한 감마선 빔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은하수의 중심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펄서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나오는 빛이 고르지 않고 오히려 덩어리져 있습니다. 그러한 패턴은 종종 에너지의 원천이 펄서와 같은 하나의 개별적인 물체일 때 발생합니다. 몇몇 연구들은 이런 빛의 특성 때문에 밀리세컨드 펄서가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빛이 이렇게 덩어리진 것은 별과 우주광선 사이의 가스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펄서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펄서들이 은하 중심의 완벽한 구형으로 모여 있을까 하는 거죠. 은하수를 공전하는 별 무리가 은하의 중력에 방해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여기저기에 몇 개의 별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은하수의 중심부 주변에 구형의 껍질을 형성한 펄서를 포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그림은 펄서나 암흑 물질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해답보다 의문이 더 많이 남아있고 어떤 결정적인 발견을 위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은하수 중심에 있는 신비한 빛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암흑 물질을 방출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천 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